보죠 단모 마지막 7회차 감정평가 조 근데 제법 많이 틀린 문제가 있네요 음 아까 잠깐 좀 이의 제기할 만한 계산 문제는 그냥 작은 사소한 실수다 라고 생각하고 틀린 것들 한번 다시 한번 정보 해보죠 어떤 게 문제였는지 1번 해보죠 가격 원칙을 틀린 거 가격 원칙 나오면 일단은 균형과 적합을 먼저 찾으라 그랬죠 균형적합을 찾아보죠 자 1번 해보니까 균형의 원칙은 외부적 관계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맞아요 맞죠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 이대로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삽입 문장이라서 외부적 관계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반대로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구성요소면 내부 구성요소죠 내부 구성요소에 잘 결합이 균형을 이뤄야 최유효이용이 나타나서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문은 옳은 지문이죠 자 두번째 적합의 원칙에서 유용성이 최고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 중요하다 맞죠 이때 균형이냐 적합이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외부 환경과 어울리냐 내부 구성요소가 잘 되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일단 얘도 맞고 자 4번에 보니까 균형의 원칙은 설계 설비 내부 구성요소죠 구성요소 이때 구성요소는 내부 구성요소고 자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원가하면 감가 요인이 적용되는 거죠 감가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이때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기형 관련되어야 되니까 기능적 감가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3번에 보니까 대체성 있는 두 개의 재와 대체제죠 대체제 가격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 가격이 서로 비슷하게 형성되는 건 유용성이 동일하면 싼 걸 선택하다 보니까 싼 걸 선택하면 싼 것도 가격이 올라가서 비슷하게 된다 가격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비슷하게 형성된다 기여의 원칙은 생산비의 합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뭘로 기여하는 정도 기여도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주의할 건 기여의 원칙에서 생산비의 합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라고 나와야 돼요 엘리베이터 1억짜를 만들었다고 1억을 생산비 추가했다고 1억이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를 따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격이 원칙은 균형과 적합을 잘 정리하면 되고 두 번째 많이 틀렸어요 이번에 뭐가 좀 어려웠는지 보죠 옳은 거 인근 지역은 속한 지역으로서 속한 같이 발생요인이에요 형성요인이에요 형성요인 중에 뭐를 지역요인을 공유한다 라고 나와야 돼요 1번 틀리면 1번 형중의 지역요인을 공유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형중의 지역요인 키워드를 그냥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중요한 것들을 체크해 줬으니까 아까 지역분석은 균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합의 원칙이죠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니까 자연적 특성인 부동성이나 인접성과 관련된다 여기는 맞지만 여기가 적합의 원칙이 돼야 된다 3번에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사례부동산을 인근 지역에 선택한 경우에 그러면 대상은 인근 지역에 있을 거예요 대상은 인근 지역이 있는데 사례가 인근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요인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역분석을 안 해야 돼 지역요인 비교를 안 해야 돼 지역요인 비교를 안 해야 돼요 지역분석은 생략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지역요인이 동일함으로 지역분석을 수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역분석은 해야 되고 지역요인 비교를 생략한다고 나와야지 지역요인 비교 지역분석은 무조건 생략할 수 없어요 4번에 동일수급권이란 예를 소견했다 그랬어요 수요공급관계가 아니라 유산관계가 성립하는 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대체 경쟁관계가 성립하는 이라고 나와야 돼요 대체 경쟁관계가 성립하고 인근과 유산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다 틀려서 5번이 정답이다 5번은 일반적인 내용을 썼지만 틀린 게 없어요 지역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인근 지역이지 인근 지역을 구분하고 라는 얘기고 지역특성이 뭐냐 지역특성이 지역요인이에요 지역특성 그래서 지역특성에 따라서 형성이 연을 미치는가를 이건 지역요인이 어떤가를 지역요인이 어떤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뭐 틀린 게 없어 일반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다 좀 어려운 문제죠 여기서 다 속임수를 걸러내고 마지막에 정답 이렇게 체크해야 될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단계야 사실 가장 응용 지문들이니까 발이 아니라 형 중의 지역요인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니까 지역분석은 적합의 원칙 사례를 인근 지역에서 데려왔다면 지역요인 똑같으니까 지역요인을 비교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지역분석은 생략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얘가 2번에 나왔던 거죠 수요 공급 관계가 아니라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2번에 답은 5번이고 3번에 틀린 거 지역분석은 지표 수니까 표준적 이용과 쭉 가서 대상 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이다 맞고 개별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기 위해서 기능적 감가가 알려진다 맞아요 내부 계획의 기형 그래서 예를 해가지고 최유효이용을 판정하는 거죠 최유효이용과 구체적 가격 이때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관련됐다는 거 개별분석은 지역분석보다 나중에 실시하며 맞죠 나중에 실시하며 일반적이며 부분적이고 미시적이다 맞고 지역분석은 거시적 전체적 개별분석은 부분적 미시적 개별분석에서는 지역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맞아요 맞죠 먼저 선행되는 건 지역분석이니까 지역분석을 기초로 하여 개별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한다 맞고 5번에 인근 지역의 범위는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라고 나왔어요 아니라가 아니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고정적이고 경직적인 것이 아니라 딱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다 지역요인이 동일한 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에 속했는데 대상 부동산과 지역적 요인을 동일하게 받는 범위를 정하는 거니까 얘는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게 틀린 게 5번 5번이 틀렸다 나머지는 다 맞고 4번 보너스죠 원가법과 적산법 원가방식 비교방식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공시지가 비교법은 없고 기준법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가격원 수익환원법 임료는 수익분석법이죠 환분이니까 그래서 얘는 보너스 5초컷 딱 3번 풀어야 되고 자 5번에 얘도 마찬가지죠 자 가액을 구하는 거죠 적산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원가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원가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건 원가법 제주달 원가를 감가누계액 빼서 감가수정해서 그래서 제주달 원가 나와야 되고 자 임료로 구하는 건 적산법이니까 적산 초대비가 나와야죠 그래서 기대이율 필요경비 자 수익환원법이죠 장래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누어서 가격 구하는 거죠 환원이율 얘도 땡큐 해야 되고 2번 1번